다음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정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벽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귀한 새벽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무으로 기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납봉 나루에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시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그 사람과 시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러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러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러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러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러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아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러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러되 어째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예리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 이르다. 아멘 오늘은 야곱의 써미타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파라만장한 우리 삶을 살았는데 야곱이 이렇게 험난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머니 리부가와 함께 인본주의를 써서 우리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 속에서 야곱을 쓰시기로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해 많은 고생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고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적 전환점을 이루는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베델 사건이고 또 하나는 야복강 사건인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과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복음이 비로소 나의 복음이 되고 또 그 나의 복음이 오직 복음이 되어지는 서밋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야곱이 베델에서 받았던 응답과 또 약복강가에서 받았던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베델의 응답입니다. 첫 번째 베델의 응답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한 그릇의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형 예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인 리부가가 오빠 나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야곱을 도피시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야곱의 나이는 77세였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였으나 어머니 리부가에게 특별한 보호 속에서 자랐던 야곱에게는 집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힘든 일이었을 것이고 또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800km 정도 되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 예서가 죽인다고 하니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정신없이 도망쳐 하란을 향해 가던 중에 해가 지고 또 어두워지니까 할 수 없이 들판에서 돌을 베개삼아 잠들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누스라는 곳인데 부엘세바에서 누스라는 곳까지 거리가 서울에서 한 천안 정도의 거리인데 그 거리를 종일 달려서 도착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해서 누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자고 있으면서 꿈을 꿨는데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환상 속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와 그곳을 왕래하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완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오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부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에게는 이 시간이 비로소 부모에게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어서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또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네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인마누엘의 언약인 것입니다. 야곱은 환상 중에 사닥다리를 보았고 또 사닥다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야곱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인마누엘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24시 함께 하시는데 야곱처럼 우리도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살 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물질 중심과 성공 중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77년을 살면서 분명히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해서 이런저런 인본주의를 썼겠죠. 그 인본주의를 쓰면서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형 에서에게 쫓기면서 도망쳤던 이 누스라는 들판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델이란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야곱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재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인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가 그리스하는 이 복음이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또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가정과 가문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셨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또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베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예배 현장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베렐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게는 이 누스라는 평범한 들판이 베렐이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집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 성도님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새벽 예배를 통해서 가정 현장이 정말 베렐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셈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니엘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부니엘의 응답입니다. 야곱은 형 예수를 피해서 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면서 누스라는 들판에서 베렐이라는 응답을 하나님께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삼촌 나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또 희미해지니까 자기 안에 있었던 순뿐이 인본주의와 물질 중심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삼촌 나반과 헤어지면서 다시 가난한 땅으로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이 가난한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는데 야곱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형 예서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21년이 지났는데도 형 예서가 나를 용서하지 않고 또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러한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종들을 시켜서 화친의 사절을 보냈지만 종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예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잡으러 온다고 보호하였습니다. 이러한 보호를 듣고 난 후에 야곱은 더 심하게 두렵고 답답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전부 다 자기를 살려달라는 인본주의적인 기도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서에게 하회의 예물을 다 보내고 또 가족도 미리 보낸 후에 야곱은 홀로 약복 강가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 인생 속에서 이 대전환의 시간표가 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반복과 수단을 총동호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100%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야곱이 씨름을 했다는 것은 필살적으로 무릎을 꿇고 허벅지 간절히 부러지도록 하나님께 100% 매달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본주의를 썼던 야곱이 하나님께 중심을 다해서 믿음과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고 말씀하면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하시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붙잡다, 속여 빼앗다 라는 뜻으로 야곱은 평생 남을 속이고 남보다 앞서 가고자 하는 열등의식 속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승리자의 이름입니다. 하룻밤에 남을 속여야 살 수밖에 없었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자의 인생으로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그 약복강가의 이름을 부니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니엘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욕도 이러한 고백을 하죠. 욕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정말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밀하게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복음이 오직 복음으로 답이 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분이엘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현장에서 사단에게 속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승리자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로 답을 내려야 되고 날마다 그리스로 오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강단의 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심으로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분이엘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성녀님들 중에서 삶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가 있으신가요? 야곱은 형 애서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20년 넘게 가지고 있었고 야곱에 있어서는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영적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로밖에 없다는 답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성녀님들이 오늘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베데레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로가 나의 그리스로가 되어지고 또 나의 그리스로가 오직 그리스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인마 누에를 누리고 이 분이엘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야곱이 누스라는 지역과 이 압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서미타임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직장 현장이 베데레의 응답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분이엘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 이번 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이 회복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오늘 야곱의 서미타임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응답되고 성취되게 하고 없어서 두 번째 우리 1인 1교회와 운동 속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2, 3, 7 나라 보금화와 본당 헌당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우리 단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예언의 모든 부교육자들과 또 중직자들과 성도님들과 랩런트들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보금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기도로 인도받겠습니다.